슬기의 왕자 현암사에서 변했습니다. 아동문학과 신현득씨가 국보 팔만대장경에 담긴 이야기를 재구성한 장편 동화입니다. 슬기라는 주제를 팔만대장경의 한 갈래인 본생경의 546번째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습니다. 신비의 약병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대학의 이야기와 신화적 느낌의 그림을 함께 담아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